다음은 재혁이도 사랑해주세요 하트는 100인데 사이트에 쓰자 협상해 이거만 참여도 돼 야! 뭔지 진짜 진짜는 아니잖아요 진짜예요 진짜 무서운 형한테 부르는 것이다. 진짜 무서운 형한테 부르는 것이다. 야, 수정아. 이게 뭐냐? 도영이랑 을 싸워요. 평소에 좀 마음에 안 들을 거 아니에요. 제 유튜브에 관여를 많이 하더라고요. 질투나봐요. 에이, 그건 좀 그렇다. 더 해야 돼요? 그럼요. 머리를 이렇게 막 이렇게. 코 같은 생각. 똑같은 생각. 아, 저는 안 돼요. 저는 10년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뭔가 없다고 없다고 하는데 어떤 여성분이 제 뒤에서 머리 이렇게 딱 잡으시면서 없다고 없다고. 맞지? 아, 진짜로요. 잘 들렸나봐요. 어? 놀아주시길 바랍니다. Schutz. 둘. 둘. 셋.